엄쌤의 이편 이주 여lim wus ans이 비해text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하지만 잠시 Commons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천천히 좀 말씀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천천히 좀 말씀해주세요 조금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서멘역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서멘역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서멘역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무료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무료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물품 보관함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물품 보관함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물품 보관함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이제 한 번issements 좌 fakIES 조그로 오세요 请到这边来 이쪽으로 오세요 请到这边来 이쪽으로 오세요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请从右侧楼梯上去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请从右侧楼梯上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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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个 완전 쫀득 쫀득해요 这个好有矫情 QR 코드로 결제할 때 하는 말 내가 스캔할까요? 당신이 스캔할래요? 내가 스캔할까요? 당신이 스캔할래요? 내가 스캔할까요? 당신이 스캔할래요? 내가 스캔할까요? 당신이 스캔할래요? target 내가 스캔할까요? 당신이 스캔할래요? 당신은 이런식을 하라고 auss 해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назыв Ultima als 스피 negro 땅이라던 Và 당신은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데이워ούμε 났라이자 우리에게 한글을 주세요 우리에게 한글을 주세요 우리에게 한글을 주세요 부족하면 마음대로 더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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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리 엄청 인기가 좋아요 이 요리 엄청 인기가 좋아요 이 요리 엄청 인기가 좋아요 우리 점심에 배달시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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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틴 능매이 도사옵나? 하루에 몇 그리시나 바라요. 이틴 능매이 도사옵나? 면발이 아주 쫄깃쫄깃해요. 라면은 찐다오. 라면은 찐다오. 면발이 아주 쫄깃쫄깃해요. 라면은 찐다오. 면발이 아주 쫄깃쫄깃해요. 라면은 찐다오. 면발이 아주 쫄깃쫄깃해요. 라면은 찐다오. 라면은 찐다오. 라면은 찐다오. 라면은 찐다오. 아이고 어디 자랑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디 자랑할 정도는 아니에요. 라면은 찐다오. 어디 자랑할 정도는 아니에요. 라면은 찐다오. 저 genere는 아니예요. 우선 국물부터 하니 먹어볼께요 우선 국물부터 하니 먹어볼께요 우선 국물부터 하니 먹어볼께요 우선 국물부터 하니 먹어볼께요